북방 민족들을 보면 주어온 자식을 잘 길러가지고 잘 써요. 지금 우리가 헤브로 왕 같은 경우도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헤브로 왕이 문제인지 아니면 왕과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식을 못 가져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제발 자기 자식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특히나 아들.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대에는 자식하면 딸들도 다 자식으로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전통사회에서 자식이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대를 잃을 수 있는. 혈통을 잃을 수 있는. 그럼 딸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딸은 여식. 여식? 틀린만은 아닌데 되게 좀 불끈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북의 사회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혈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딸이 혈통을 잃을 경우에는 대를 사회를 들여서 잃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시각으로 그걸 갖다 너무 비판하면 역사 얘기 못해요. 넓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금화왕 전설은 오랫을 때도 우리나라 전래 동화 형식으로 책에서 놓기도 하는데 애들 책에 놓기도 하는데. 자,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고 아마 순수를 나갔겠죠. 자기 영토에 대해서. 헤브로왕이. 곤연이라는 그 연못을 지나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알이 가다물고 딱 서가지고 바위를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회귀하잖아요. 말에 왜 갑자기 서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위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야, 저 바위 좀 치워봐라. 바위를 딱 치우니까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생긴 게 꼭 개구리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황금빛? 아니, 황금빛은 어쨌든 빛은 같이 나오는 것도. 생김새가. 생김새를 얘기하는데 왜 황금빛. 아니, 빛이 나야 범상치 않구나. 네, 개구리만 해도 범상치 않은데. 개구리같이 나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구리같이 생겼는데 몸에도 황금빛이 난단 말이에요. 황소개구리는 아니고. 거기는 이 지역이 황소개구리가 서쭉하기 힘든 지역이라. 네. 이 당시에는 황소개구리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뭔가 좀 사람이 좀 뭐랄까. 못생겼어도 뭔가 범상치 않으면 다 그것이 이 하늘에서 보내준 인물이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딱 나오면은 갖다 버리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죠? 에이, 그렇게 좀 따는 게. 아니, 잘 쓰인 개구리도 있잖아요. 어, 하긴 뭐 떡두꺼비 같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 표현이야, 그런 표현. 굉장히 외모지상주의이시네요. 이 개구리라는 표현을 외모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 역시. 네. 말문이 맡기셨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거죠. 저게 저런 좋은 태도를 보여요. 네, 한 분 만나시기를.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이 금빛 아이, 개구리랄은 금빛 아이라고 해서 금모아라고 짓죠. 아마 우리 말을 섞어서 얘기한다면 알탄 개구리? 뭐, 알탄이 금이란 얘기잖아요. 알타이, 알타, 알탄. 그게 금이란 얘기. 알타이가요? 알타이 민족? 네, 알타이 민족. 아니, 그거 말고. 알타이 란 자체가 금이란 말이기 때문에. 북방계 언어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 부여도. 지금 우리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여의 말이. 금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들을 삼죠. 그래서 이 금화가 장성에서 왕이, 해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대소. 네, 이 금화에서 약간만 부연 설명하자면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사인데요. 사실 이렇게 산천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이건 제사에 응해서 나의 기도에 응해서 이렇게 아이가 낳았구나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큰 돌을 보고라고 했는데 이 큰 돌이 고인돌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이 부여 영역으로 추적하는 이곳에서 고인돌이 발견됐다는 그런 보고서는 아직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큰 돌로 알겠습니다. 금화왕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런 양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환당국이 북부여기, 가소본부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삼국사기, 삼국유세에서 나오는 해부르, 금화와 대소 그리고 고주몽 관계가 차이가 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세에서는 금화왕이 고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을 궁으로 데리고 간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 환당국이 북부여기에서는 해부르 왕이 유화부인을 궁으로 데리고 가는 걸로 나와요. 인물이 서로 부딪히는 시간대가 한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연대가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건국을 서기 전 37년으로 하나요? 37년으로 나오나요? 그렇죠. 그런데 환당국에서는 58년인가 그렇게 나오죠. 연대차기가 벌써 한 20년 차이가 나죠. 그거는 뭐냐면 인물을 배정되는 시간대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유세만 보더라도 해무수를 세 가지 인물로 얘기를 해요. 북부여의 건국자라고도 했다가 고주몽의 아버지로도 나왔다가 해부르의 아버지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도 이게 해무수라는 인물 한 명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연관이 있는 건 맞죠. 북부여의 건국자는 맞고요. 그런데 고주몽의 아버지로 나오는 해무수는 사실은 그게 해무수가 아니고 해무수의 자손 계열이죠. 후손 계열이고 실제로 해무수는 고주몽의 고조부니까 그리고 또 해부르의 아버지로 나오는 해무수 이것도 사실은 해무수가 아니고 해무수의 후손 계열로 봐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유명사로 이렇게 퉁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스님도 이제 혼란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주석을 붙이냐면 그렇다면 고주몽과 해부르는 배다른 자식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무리한 주석을 달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 고구려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된 인물들이나 아니면 동부여 인물들은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혈통 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데 환당국인은 사실 북부여기 따로 그리고 또 가서본 부여기의 역사 그러니까 동부의 역사를 해부르 금화 대소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여 역사와 그 중간에 있었던 고두막한의 어떤 한무제와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역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런 기록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열국시대잖아요. 이 당시는 열국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이제 그 고두막한, 동명한 고두막한이 북부여를 계승하긴 했지만 실제로 동부여가 따로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작게나마 고두막한한테 복속돼 있는 제후처럼 복속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치권을 가진 그런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지금의 만주 전역에 몇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북부여이기 때문에 중심적인 그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는 그 당시에 기록이 시원찮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시간대가 후대에 기록할 때 혼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고주몽이라는 인물이 사실 해모수의 혈통이지만 동부여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유하 부인과도 연관이 있고 동부여의 왕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그리고 이제 동부여 왕조 동부여 왕조의 역사를 면대순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BC 79년에 동부여의 해부로 왕조 때 고주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해부로 왕이 유하 부인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난생서라죠. 알을 깨고 고주몽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BC 59년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부여 왕조 사람들이 고주몽을 나라에 이롭지 않다고 여겨서 죽이려 했다. 이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이듬해 바로 이제 고주몽께서 동남쪽으로 달아나시게 되죠. 그리고는 졸본천에 도착을 해서 아들이 없었던 고무서 당군을 이어서 북부여의 7대 당군이자 그리고 국호를 고구려로 계칭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시조가 되십니다. 동부여의 해부로 왕조 때 고주몽께서는 고구려의 시조가 되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 10년 뒤에 10년 뒤에 해부로 왕께서는 돌아가시게 되고 그 태자인 금화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BC 48년이에요. 금화가 즉위를 했고 금화 왕조 때 고구려와는 어떤 관계가 펼쳐지냐면 바로 다음 해죠. 금화가 즉위하고 바로 그 이듬해 BC 47년에 금화는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서 박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만 보더라도 뭔가 천자국의 예를 표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 그 이듬해 바로 그 예를 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BC 24년에 이르러서는 고주몽의 어머니이신 유아 부인이 동부여 땅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구려에 고했고 결국에는 고주몽께서 수만 명을 호의를 하게 했대요. 그 연구를 이제 수만 명을 호의하게 해서 졸본으로 모셔와서 장사를 지냈고요. 어머니를 황태우의 예로서 능을 조성하고 그 곁에 이제 묘사를 지으라 이렇게 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모이시죠. 큰 어머니로서 그 예를 다 하셨고 BC 7년에 이르러서는 금화왕이 또 돌아가시고 태자대소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고구려와 그런 이제 관계 천자국과 그리고 또 그 천자국의 예를 표하는 또 다른 어떤 제후국으로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 왔는데 좀 대소왕조에 들어서는 조금 뭔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 아마 이제 대소왕 때 이래가지고 동부여가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을 회복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고주몽이 북부여를 이었지만은 고구려로 나라의 이름을 이제 아마 37년인가 그때 바꾸죠. 고구려로 이름을 왜 바꾸느냐 하면은 아마 기존 북부여의 세력이 고무소 당군의 사위로 들어와서 왕이 된 고주몽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국호를 바꿔가지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고구려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세력이 반발해서 이제 일부가 이탈했을 수가 있어요. 고구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력이 약해지니까 동부여에서는 이제 동등한 위치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생겨나고 동부여는 이제 다시 원래 그 힘을 찾으려고 했을 거고 고구려는 신생국이지만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안 맞았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두망료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북부여가 원뿌리다 이렇게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지면은 아마 이제 이 당시에 고주몽이 이은 북부여가 분열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정해보건대. 자 우리 분호님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림이 좀 잘 그려져요? 좀 우리가 좀 우리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에 빠져라구요. 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동부여는 헤브루에서 2세 금화 그리고 이제 3세 대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 고구려는 이제 1대 이제 고주몽에서 2대 유리명열제. 2대 유리명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소왕이 재위를 했을 때 BC 6년인데요. 이때는 고구려는 2세 유리명열제 14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때 무엇을 하냐면은 봄 정월에 왕이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서 왕자를 볼모로 교환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명열제께서 태자 도조를 볼모로 너 이제 동부여로 가라 라고 했는데 도조리 가지 않으므로 왕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 태세전화를 하는 거죠. 동부여가.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금화 왕조까지만 해도 즉위하고 그 다음 그 이듬해 바로 사신본에서 박물을 바치고 그렇게 천자국에 대한 예를 표했는데 지금 대소왕조 때는 종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력이 커질 대로 커진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뭐 사람 일부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국호를 계칭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태세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태자를 볼모로 교환을 하자. 인질로 교환을 하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안전장치를 서로 마련하자. 인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는 왕이 군사 오만을 거느리고 졸본성을 쳐들어갔으나 큰 눈이 와서 얼어죽는 숫자가 많아 물러났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위 19년인 13년에는 왕이 고구려를 침공하였는데 학반역 밑에서 복병을 만나 크게 폐하였다. 이런저런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고구려는 유리명 열제에서 대무신 열제로 바뀝니다. 대무신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무신 왕 5년에 이게 이제 한 22년이 되는데요. 이 22년에 고구려가 국력을 다해서 이제 대소에게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고구려의 대무신 열제가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싸우다가 이건 여기서는 대소왕이죠. 대소왕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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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네. 대소왕이 네. 대소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우다가 왕이 탄 말이 진구렁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의 괴유라는 장군이 곧장 나아가서 이 대소를 죽여버리게 되죠. 네. 대소왕이 이때 죽음을 닿았는데요.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AD 우리 22년이죠. 22년인데 이 22년에 많은 일들이 이제 부여에 있게 됩니다. 대소왕이 이때 죽게 되고 그렇지만 부여군은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군을 여러 겹으로 애워쌌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까스로 여기에서 이제 포위망을 벗어나서 고구려가 이렇게 달아났다. 이렇게 이제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게 2월달이에요. 2월달인데 바로 4월하고 7월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제 건설하게 되는 상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천자국에 대한 예를 계속해서 지켰어야 되고 한 건데 보면은 대소왕조에 들어서서 대소왕이 그것도 직접 자꾸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고 인지를 요구하고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에서는 그것을 용서치 않고 국력을 다하여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고구려 상장 괴유의 손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한나라의 그 왕조가 사실을 몰락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우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어떤 원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 이제 그 해부로 왕이 또 이렇게 뭐 애원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동부여를 개창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한이 뭐 쌓여 있어 가지고 이제 절치부심에서 강성한 군대를 만들었겠죠. 나라를 만들어서 한판 붙어보자. 그렇죠. 다시 천자의 지위를 다 찾겠다. 네.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립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부여라고 했지만 그게 원래 북부여였잖아요. 그렇죠. 북부여의 적통이니까 적통으로 5대 단군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두막한이 나오셔서 그걸 잊고 자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후로 이렇게 좀 등급이 하강돼가지고 동부여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에 뭐 충분히 이제 그런 어떤 원한이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대소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동부여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죠. 이제 3세로 이어졌고 동부여의 역사는 거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대소왕의 아우를 통해서 그리고 사촌아우라고도 하죠. 종제. 그러니까 대소왕의 아우를 통해서 새로운 부여가 또 생기고 대소왕의 종제를 통해서 또 다른 부여가 또 역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두 부여 역시 이제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못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대소왕의 아우 아우는 대소왕이 죽고 나서 추종자 수백 명을 더 불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갈사수라는 곳으로 이제 달아났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 부여를 이제 갈사부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소왕이 죽고 나서 대소왕의 아우가 수백 명의 이제 그 사람들을 더 불고 가서 더 동쪽으로 가서 갈사부여를 이제 만든 거죠. 이 갈사부여도 사실은 시조로부터 3세까지 이어집니다. 동부여처럼. 대소왕이 아우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두왕까지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이 갈사부여가 망하게 되냐면 고구려가 날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는 나라를 바치고 항복을 해요. 이 갈사부여 자체를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한 47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고구려에서는 이 나라를 바쳤기 때문에 그 도두를 이제 죽이거나 하진 않고 결국에는 그 동부여후로 다시 봉함으로써 동부여후라는 이제 새로운 그 역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두를 우태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고구려 관직 중에 이제 우태라고 있는데 조금 낮은 관직이죠. 조이선인 바로 위쯤에 되는데 그 우태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살 집도 주고 그리고 이제 살 지역도 이렇게 좀 줘가지고 뭐 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어떤 영토겠죠. 거기 이제 봉해지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소왕의 아우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죠. 아우의 이름은 대소는 나오지만 이제 이분의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대소왕의 아우니까 금화왕의 아들이죠. 이분도 금화왕의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라는 설이 있고 뭐 둘째라는 설이 있어요. 뭐 두 명이 나오니까 뭐 둘째거나 아니면 막내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갈사국 건설이 있었는데 47년 만에 망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부여가 많네요. 이런 네. 갈사부여. 그러니까 동부여에서 이제 또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동부여가 망하기는 했을지언정 네. 혈통이 또 이제 갈사부여를 이루었고요. 하지만 이 갈사부여도 3세에 그쳤다. 그리고 아까 대소왕의 종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촌 아우입니다. 대소왕의 종제는 사실 나라를 개척한 건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거나 세력을 규합하거나 한 건 아니고 이제 대소왕의 종제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선왕께서는 시해를 당하시고 나라는 망하여 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고 그리고 갈사국은 한쪽에 치우쳐 있어 안락하기는 하나 스스로 나라를 이루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동부여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갈사부여도 사실은 지금 그 위치적으로나 스스로 나라를 다시 이제 재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자. 이제 이런 뜻을 내비치고는 백성 1만여 명과 함께 고구려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투항을 했고 고구려에서는 아까 그 도두를 동부여 후에 봉하는 것처럼 대소왕의 종제도 연나부에 가서 살게 하고 그를 이제 왕으로 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나부 부여라니까 대소왕의 종제를 왕으로 봉함으로써 연나부 부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서쪽이기 때문에 또 서부여라고도 합니다. 연나부 부여를. 그 연나부 지역에서 이제 살면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연나부 부여가 옮기게 되죠. 지금의 이제 그 적봉. 적봉시 지역 적봉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부여 같은 경우에는 서부여도 동부여가 망한 후에 요소 쪽에 생긴 망명부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서부여 연나부 부여가 이제 부여의 중심이 이때부터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사부여는 이제 47년 만에 끝나는데 연나부 부여는 조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AD 22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22년 2월 달에 대소왕이 죽음을 당하고 4월 달에 갈사부여가 대소왕의 아우에 의해서 건설되고 그리고 그거 이제 갈사부여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대소왕의 종재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 1만 명을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보면 갈사부여는 그 대소왕의 아우가 되시는 분이 수백 명을 이끌고 가요. 수백 명인데 여기서 보면은 연나부 부여는 1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사부여는 조금 백성 중에서 일부가 이제 갈사부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연나부 부여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투항하자라고 해서 항복 그 1만 명이 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항복을 해서 오히려 이제 살 길을 이제 도모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 항복을 하고 그 뒤에 자립을 하고 그리고 자립을 해서 이제 살다가 또다시 굴복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나부 부여가 이제 또 폐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만 명이라면은 상당히 큰 규모예요. 우리가 그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이 인간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죠. 1만 명 해봐야 뭐 크게 티 안나는 정도 되겠지만은 이쪽 그 북방에 있는 민족들에게서 1만 명이라는 거는 그 세대가 한 50년 100년 지나면은 엄청난 규모로 또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몽골 같은 경우도 징기스칸이 얼마 안 되는 그 부족이었거든요. 몇 명 안 되는 부족이 징기스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국가를 갖다 이제 건설한 건데 우리가 이제 중국 사소에서 많이 보이는 부여라는 서기 이후에 나오는 부여들은 대부분 다 이 연나부 부여 그 행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 지금의 그 요아 상류죠. 요아 상류 지역이 아마 그쪽에 분봉받은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조금 세력이 커지면서 자립하기 위해서 자꾸 서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지금의 조양 적봉 아마 이 일대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선비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비족이 만든 그 나라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것 같고 사실 지금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동부여가 폐망을 당하고 이 갈사부여와 연나부 부여가 사실은 갈사부여가 한 4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나부 부여가 470여 년이거든요. 딱 10배에요. 10배. 그냥 그렇다고요. 10배를 더 올해 나라가 운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연나부 부여 우리가 서부여의 행적이 중국 사설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뭐 제이님이 한번 읊어줄까요? 네. 뭐 서부여가 이제 거의 부여의 끝자락인데 어떻게 보면 뭐 중원지역과도 가장 가깝죠. 그런데 이제 삼국지 동의전에 나오는 뭐 위구태, 간위거, 마여, 의려 이런 분들은 전부 이제 서부여에 실제 존재했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강단사학계에서는 그러한 서부여의 단상들을 그냥 부여라는 이름으로 퉁쳐서 부여의 역사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게 문제인데 거의 한 8세로 이어진 것 같아요. 서부여의 왕은, 왕조는. 8세까지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게 바로 6세, 7세입니다. 6세는 의려왕이었고 7세는 의라왕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좀 선비족과의 그런 관계성, 그 관계성에서 결국에는 외국으로 건너가셨는 것 같아요. 네. 건너가셨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6세 때 의려왕 때인지 아니면 7세 의라왕 때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선비족 모용 씨에 의해서 수도도 함락되고 아까 1만 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6세 의려 때 의려왕이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자살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 환당국이 대진국 본계에서는 의려 혹은 의라왕이 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원래는 그 선비 모용 씨에게 진짜 패하고 그런 이제 모욕을 당한 것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내 영혼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디에 간들 무엇을 이루지 못하리요. 이런 이제 다시 발심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은밀히 아들인 의라에게 이제 왕위를 넘기고 나서 해구를 건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바다를 건너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라에게 왕위를 넘겼던지 아니면 이게 의라왕 때 있었던 일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외국 쪽으로 넘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우리가 일본의 그 최초의 통일정부라고 알고 있는 야마토의 정권 그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대가 야마토 정권을 연 그 왕을 우리가 이제 오진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외국으로 넘어가서 의뢰왕이 넘어간 그 연도 그러니까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에 나오죠. 그 연도와 오진왕이 등극한 연도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보면 환당국의 기록을 보면 스스로 삼신의 분명에 응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응신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오진왕이 응신왕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응한다. 삼신의 분명에 응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응신천왕이라고 하는 일본의 왕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 의뢰왕이라든가 의뢰왕이 일본으로 탈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백제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백제가 이 당시에 요소, 진평, 이군을 가지고 있었고 실적으로 부여와 전쟁했다는 기록도 있고 부여를 도와줬다는 기록도 나와요. 중국 사서에 보면은. 백제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인 부여를 선비족의 공격을 받아가 약화되니까 그것을 이제 일본 개척의 하나의 세력으로 아마 끌어들어 쓰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오진왕을 백제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일본이 상당히 이제 백제의 영향에 확들하거든요. 그 오사카 가면은 의라 조상신을 모시는 대의라 신사가 있다던데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오사카는 가봤는데 이번에 꼭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저기 아, 여기 신사를요? 네. 그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한 30분 거리에요.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있는데 그거를 거기를 가려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거기 보면 너무 아쉽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가신 분은 그래요. 가면은 크게 볼 거 없다. 그 대의라 써있는 거 이렇게 하고 신사 조금 보고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장 방문만으로도 네. 그렇죠. 의미가 크죠. 네. 그래서 의라 신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렸냐 아니면 의라냐 왜곡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라 신사로 추정을 해봤을 때는 의라는 확실히 가지 않았겠느냐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신사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구글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의라 신사를 치니까 대의라 신사라는 게 떠요. 일본 이제 그 어로 설명해 놓은 게 쭉 뜨는데 뭐 저도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대충 그냥 한자만 뜯어가면서 읽어보면은 이 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라왕 의라왕이 그 주신이라고 한 얘기는 없어요. 사실 신사 설명에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연관성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주신은 아니되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주신인데 이름이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 제가 이제 말을 좀 잘못했는데 주신을 안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의라왕에 연결된 그런 문장은 솔직히 없어요. 그 설명에는 하지만은 용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연결질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명치유신 때 신사와 불교를 분리해 버려요. 그러면서 수많은 한국을 바탕을 둔 이 신사들을 대거 정리를 해요. 이름을 바꾸게 하든지 아니면 한국과 관련된 역사를 지워요. 이 당시에 엄청나게 지워요. 신사 이름도 뭐 신라 신사도 발음 비슷한 뭐 매울신자에다가 뭐 나라국자 써가지고 매운 나라 뭐 신사 뭐 이런 식의 근데 발음은 똑같아. 가라꾼이 신사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이름을 막 바꾸고 철저히 지우기를 해요. 한국 지우기를 해요. 명치유신 때 그러면서 침략해 들어오죠. 얘들이 일본이 근데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 의라신사의 존재를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환당국이 태백일사 대진국 봉기에는 의려, 의라가 외국으로 건너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술이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어디서도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외국으로 갔는지일까 대의라신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유립 선생이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의라신사를 보고서 아 여기 의라신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 걸로 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하남당 선생이 그걸 조작했다. 그러면은 이 양반은 중국 구타시키에서 바이카로까지 해서 안 돌아다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에 통달한 역사에 통달 뿐만 아니라 세기의 세기의 여행가가 되는 거죠. 부럽네요. 전혀 뭐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 사실 요즘에는 뭐 의라신사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정보가 풍부해졌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 연나부부여 서부여의 그 역사가 또 이렇게 야마토 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 서부여도 망하죠. 결국에는 의라를 이어서 마지막 왕이 바로 현황입니다. 현황 그런데 이제 현황이 결국에는 전연의 모형황에게 폐하였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왕조가 막을 내리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조 그러니까 부여가 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중국 그러니까 5, 16국 시대에 전연후연 이 당시가 이 당시 보면 이 부여 계통의 장수들이 나오고 이름이 등장하기도 해요. 중국 사서에 그러니까 끌려가서 그쪽에 장수가 되거나 귀족으로 편입되거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 당시에는 조금이란 능력이 있으면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발택해서 중요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뭐지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봐야겠죠. 왜냐하면 사람 하나하나가 국력의 척도였기 때문에 또 왕까지 했던 인물이니까 또 새롭게 쓰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완전하게 나를 망하게 만들어도 그 족속은 그 족속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국방민족 계열의 하나의 전통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진짜 이거는 뭐 완전 쪼개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지 않는 이상은 그 부족의 그 귀족이나 우두벌이나 왕을 했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다스리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노동력과 세금을 걷어들이는 드리는 거죠. 정복을 하되 또 이제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대두지 못할 정도만 그렇게 감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 왕조가 이게 힘이 조금 약해지거나 약해지면은 자기가 이제 복속됐던 족속이 좀 이제 힘을 모았다 하면은 이제 다시 뒤엎어가지고 다시 거꾸로 역된다는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잔존 세력이 남았죠. 그러니까 부여가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고 망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일부는 의려 의라왕 때 이제 외국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현황과 함께 그렇게 이제 복속이 되거나 또 이제 또 다른 잔존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잔존 세력은 이제는 아예 완전 북쪽으로 올라가버려요. 그러니까 북부여보다 더 더 위쪽으로 그래서 더 북쪽으로 옮겨가서 바로 이제 두망루 국을 세웠다. 그래서 두망루를 세웠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망루는 지금의 어디라고 보면 되죠? 대흥알룡 산맥 거의 북쪽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 눈수의 상류 지역 그렇게 추정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룡강 거의 상류 위서에 보면 이 두망루국은 물길국 북쪽 천리 쪽에 있고 낙양에서 육천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옛날 북부여다. 되어 있고 실루이 동쪽이고 동으로 바다에 이르고 나라가 사방 이천리다. 이렇게 위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으로 바다에 이른다.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큰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만 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저쪽 수평선이 보이면 대부분 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주 큰 강도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 바다라는 건 아마 흥룡강을 지칭할 거예요. 눈수는 아니고요. 눈수보다는 흥룡강 흥룡강 흥룡강이 하바루프스크에서 보는 흥룡강도 건너편이 잘 안 보여요. 그 정도 넓어요. 흥룡강이 그러니까 눈이 바다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이카로도 지금 호수라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사실 여기서 두막루라는 이 국호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고두막한 이 나올 때 보면 고두막한을 고두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막루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또 앞부분에는 또 나오고요. 이 두막이라는 말 자체가 고두막한을 이은 거잖아요. 계승한 나라다 해서 이제 이름이 두막루국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 딱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두막한의 어떤 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데 이렇게 나라의 명칭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류라든가 두막루 이 두막루가 몽골의 뿌리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 자체가 거기서 일어난 토청민이 아니거든요. 원래 끊임없이 이쪽 고구려라든가 바래라든가 망하고 나서 옮겨가서 그쪽에 유목민하고 동화돼가지고 합류한 고구려 부여 대진 바래 바래의 유민들이 많거든요. 이 두막루국이 또 달말루 대막로 대막로 등으로 불리면서 5세기부터 8세기 초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부여족이라고 봤을 때는 부여가 8세기까지도 사실은 어디 위로만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또 서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어떤 부여가 실제로 폐망을 하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 강단 학계에서도 494년 우리 고구려 21세 문자 열재에 이르러서 고구려가 연나부의 낚시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면서 부여는 멸망을 했다고 보지만 그 잔존 세력은 두막루국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서양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관한 부여사 연구를 하신 분이 바로 신용하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연구가 흥미롭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여를 넘어서 북쪽으로 잔존 세력들이 갔지만 또 다른 잔존 세력들은 더 서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양의 불가리아 제국과 연관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서쪽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부여족의 한 일파가 거기 코카커스 코카커스 뭔가 입에 안 붙네요. 코카커스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일단은 불가리아 제국을 건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리아라는 게 불 플러스 가리아 그러니까 부여족이 세운 그런 땅이다라는 뜻이래요. 이 부여족이 바로 불가족이고 그 불가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불가리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불가리아 제국을 건설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족장이 죽고 나서는 그 아들이 이제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한 권력 다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권력 다툼 끝에 원래 세웠던 불가리아는 해체가 됐고 그중에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각각 독립국가를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세운 나라가 고추 불가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타타르 자치공화국의 전신이죠. 타타르 자치공화국의 문화나 생김새나 언어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동일하다. 그리고 생김새도 좀 동양인에 가깝다. 그리고 또 타타르 자치공화국의 기마병 기마병의 모습이 바로 부여족이 넘어올 때 그런 말을 타고 오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지금의 오늘날의 그 발칸밭도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그때 로마군과 한창 전쟁을 할 때였는데 불가족이 로마군과의 결전을 앞두고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냐면 바로 당군에게 승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로마군 장교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족을 관찰을 관찰을 했겠죠. 그런데 저 민족들은 당군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신이기도 하고 조상신이기도 하고 그런 민족신이기도 한 당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마침내 이 불가족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 제1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고 제1제국에서는 계층이 분리되어 있는데 기족계층을 보야라고 불렀대요. 보야라고 우리가 부여 부여와도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죠. 부유에서 모음조화가 일어났다라고도 보는데 그래서 보야라고 부르고 또 일반 농민들은 슬라부족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혈이 일어났겠죠. 혼혈이 일어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황제가 크룸이었는데 황제 크룸 때는 더 세력을 넓힌 거예요. 영토를 더 확장을 시켰고 대부분의 로마군을 다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도를 옮겨서 뭐라고 불렀냐면 소비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실제 부여의 수도인 사비 사비와도 비슷하다. 지금은 소피아라고 하지만 그런 연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황제 크룸이 소비의 산에 올라서 당군에게 제사를 올렸었고 그 산 이름을 발칸산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발칸산 발칸산이라는 말은 밝은산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뜻이 이렇게 있어서 발칸산 또는 발안산 박산 우리말에는 백산 백두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칸산 우리가 알고 있는 발칸 반도 소비 이런 지명 속에서 부여의 자치가 남아있고 불가리아의 말의 문법 구조와 풍습 정월의 달집놀이라든지 국거리라든지 이런 풍습 등에서도 한민족의 최취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신용화 교수님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도 몇 년 전에 불가리아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엉덩이를 가르치면서 몽골 반점 있지 않냐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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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있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리아인들이 백인 세계에서 유일하게 엉덩이 반점 우리가 보통 몽골 반점 또는 삼신반점 칠성반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점이 나오는 민족이 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불가리아 불가 마가 우가 저가 이것처럼 불가 불가족이 있었고 또 뒤에 보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고구려가 고추가 라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고추불가 고추불가 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고추불가 그래서 그게 14세기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불가리아가 여기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또 성격도 우리처럼 빨리빨리 이런 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 쪽에 불가리아 제국 같은 경우는 크룸 황제 때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크룸 황제 때 정말 영토도 가장 넓었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크룸 황제가 죽고 나서는 이제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2세기 그 즈음에서는 이제 불가리아 제2제국 들어서게 되지만 이미 이동해온 귀족계층 보야는 부여족이겠죠. 근데 이 부여족은 이미 소수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수고 그리고 불가리아 제2제국에 들어서서는 슬라부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혼혈도 남아있지만 결국에는 또 소수의 불가족의 자치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남쪽 아니 서쪽으로도 쪽 이동을 해서 이제 서양에도 불가리아라는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게 부여가 남쪽으로도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여에서 가야로 내려왔다는 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발굴된 것 중에서 이제 김해의 대성동 고분이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이 있는데 그중에 뭐 91호분이 있고 그게 중국에 있는 지금 라마동 고분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마동 고분 그래서 라마동 고분 같은 경우에는 라마동 고분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다큐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큐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요령성 고고학연구소에 텐리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성동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은 중국 라마동 고분군과 유사성을 보였는데 이 라마동 고분은 원래 선비족의 무덤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라마동 고분군이 부여인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부속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과 관련된 어떤 부장품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냐면 부여하고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동하고 대성동이 거의 이제 흡사한 모습인데 이게 부여인이다. 그러면 부여가 이쪽 라마동이라고 하는 곳은 서부여거든요. 서부여 서부여에서 이 가야의 땅으로 가야의 땅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의려의라 의려의라 가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도 있지만 그 중간에 보면 기착지가 이제 가야 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야 땅에 좀 머물고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워낙에 이제 특히 한반도 남부에서 유목계요. 그러니까 부여와 흉로계열의 유물이 발결된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어쨌든 간에 북방의 유물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굴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아마 그 중심에 백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실제 백제도 이제 결국에는 부여의 부여로 국호를 바꾸게 되죠. 그 과정이 있는데 바로 백제 성황 때 입니다. 백제 성황 때 사비로 천도를 하고 수도는 사비로 천도를 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죠. 그러니까 부여의 정신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북부여 동부여를 거쳐서 여러 부여들로 이렇게 분열됐지만 백제와서는 잔존 세력들이 간 게 아니죠. 잔존 세력들이 가서 부여를 다시 되살리자 이런 것이 아니고 백제 성황 때 아버지 무령왕을 이어가지고 저국적으로 대고구려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 부여의 힘과 부여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자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부여로 국호를 바꾸고는 결국에는 대내외적으로 부여와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부여의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공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우리가 정신이 혼란해져가지고 헤매기도 했는데 이처럼 부여 역사가 어떻게 보면 서기 전 한 2,300년 전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그 역사의 배경에는 부여가 있다. 그리고 고구려 신라 일본 이라든가 북방 민족까지 다 부여의 영향을 안 받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역사 사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보노님 오늘 얘기를 몇 마디 못했는데 점점 늘어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지분 확보 오늘 부여에서 어떻게 공부 잘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들어봤자 그동안에는 북부여나 동부여 조금 들었지 사실 동부여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통이 이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북부여를 통해서 이제 모든 부여들이 나오고 이제 북부여를 통해서 이제 동부여로 이어지고 그리고 동부여에서 또다시 이제 뭐 서부여 연나부부여라거나 갈사부여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까지도 다 이어지는 그런 개통을 이제 정말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음 네. 네.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 저도요. 아 부여는 정말 다양한 부여가 있네요. 아 이 부여의 영향력이 엄청나네요. 사실 서양 유럽까지도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몽고반점을 확인하셨다잖아요. 최근에 까가지고 확인한 건 아니죠. 있냐 없냐 물어본 거죠. 네. 저희 이제 부여 뭐 여러 부여까지 다 다뤘으니 이제 부여는 당분간은 좀 쉬고요. 거의 한 여덟 개 부여가 돼요. 이 여덟 개 부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숨겨지고 왜곡되고 참 이 역사가 참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는 이 부여의 소실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조선 시대에서 열국 시대나 뭐 삼국 시대로 이어지는 그 중요한 고리를 제대로 이을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리고 얽혀 있었던 많은 역사적 실마리들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뭐 뭐 다뤄볼까요? 이제 네 일단 마무리를 하시죠. 아 다음 시간에 항상 정해진 틀을 좋아하시는 박 씨님 네 마무리해 주시죠. 아 네네 아 부여를 지금 두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북부여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부여 그 다음에 뭐 서부여 그리고 백제에 나중에 성황대의 남부여 동서남북 부여가 있었고 거기에 뭐 여러가지 부여들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의 침묵을 주시네요.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이 부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 역사의 어떤 맥이 확실히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뭐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음 시간은 뭐 아무래도 부여를 했으니 이제 고구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음 네 좋습니다. 아마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뭐 부여의 언급이 조금이나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제가 마지막에 이제 성씨가 백제 왕이 성씨가 부여씨였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의자왕도 부여 뭐였고 의자왕의 아들은 또 부여풍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름과 성과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부여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고구려 그리고 백제 이런 모습들 심지어 이렇게 발해까지도 부여의 별종이다라고 해서 부여를 자신들의 어떤 최초의 어떤 시조로 보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도 부여족 이라고 하는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부여의 의식 단군을 계승한 부여의 어떤 의식을 갖고 좀 더 부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길었죠? 정 교수님? 네. 부여가 어떤 우리 역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그걸 간과해왔고 너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중국 사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서에 나오는 단편적인 거 가지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구가 그런 아쉬움이 크고 현재 강단사학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조금 신경 쓰고 있긴 하지만 원론적인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류사학계에서도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제대로 부여사가 밝혀져가지고 우리 고대사의 한 장이 제대로 채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저도 부여사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얽혀있어서 이 부여사는 좀 많이들 덮어두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하기에도 좀 사료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여를 서부여의 역사 정도로만 대충 다루는 것 같은데 이 얽히고 설킨 이 부여사를 한번 맥을 딱 잡으니까 굉장히 뭔가 이 상구사가 속시연히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이 부여의 역사들이 하루속히 체계를 잡아서 이 여러 부여들이 있었다는 거는 각자의 그 시기와 왕조와 연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루속히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그때만이 역사의 그 진실이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노님 오늘 두 달만에 녹음에 주셨는데 보노님도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부여를 미싱링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사실 사학과 에서도 고대사를 얘기하면 주로 신라 중심이지 그 위로는 거의 없어요. 발해만 하더라도 신라랑 같은 시대인데 발해사 연구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 사실 그 이전에 있던 나라는 진짜 연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여에 대한 역사 연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한 거를 좀 더 계기로 해서 저도 부여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발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들으시는 분들도 부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노 MC인데 굉장히 또박또박 또박 제일 길게 얘기해 주신 것 희망이 부여케 떠오르네요. 꼭 쓰셨네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는데 박씨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더운 와중에도 열심히 달려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희 유튜브 지금 유튜브도 기존에 녹음했던 거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후원하고 싶다 이런 분 이런 댓글이 또 달렸어요. 유튜브에요? 네. 유튜브 역사의다 채널에 유튜브에는 꼭 후원 그걸 꼭 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려야겠더라고요. 아직 유튜브에까지는 후원 계좌를 공지를 띄우진 않았는데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응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홍보를 크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튜브 채널도 많이 또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에만 특화된 그런 짧은 영상들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에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후원하기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원한 6월 맞이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애썼습니다. 오늘 박신님 왜 이렇게 중간에 헤매가지고 나까지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남탓을 하는 거예요 부여잖아요. 아직 환하게 안 드러나서 그러는구나 아직 부여가지고 확실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